아냐 아냐 누나 있으면 돼. 야, 벨트 풀어주려고 할 때는 아니야.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졌으면. 안 때렸다니까 내가. 누나야. 너 누구랑 밥 먹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나? 너 된장찌개를 밥 먹나? 저 동순이 있나? 누구랑 얘기해야 되니 지금? 된장찌개를 일로 치워야 되겠다. 그래야 군우 일로 보지. 입떡으로. 아까 차에서 군우한테 내가 너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너를 이렇게 두려워하냐면서 그랬어. 언니 옛날에 때렸잖아. 안 좋아하니까. 하도가 그때 때렸잖아. 안 돼? 안 해라니까 진짜. 근데 내가 군우한테 물어볼까? 지도 안 이래. 근데 자기가 때린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. 희락내랑 많이 당했는걸. 난 안 받았다. 내가 암만 생각해줘. 50분 안 된다면 그때 맞았잖아. 난 50분이 많이 들렸어. 예외야~! 오이야야~! 퀸킹이 애들이 잘 때렸지 않나요. 내가 다섯 살 거야. 내가 천사인데. 초등학교 때. 나는 다크가 야한테 맞았어여. 마음으로. 성 지켜줬다. 그래서 우리를 야간 뒤에서 봤다니까. 그래야 그때부터. 아 나 겁내는 거야. 그때 야간 초등학생이었지.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. 야간 안방에 있는 걸 내가 알았거든. 우리 다 같이 했었어요. 아, 그만했어. 신희한테 그만했어. 구석에서 차마 기관 맞고 있으니까. 네가 해주지 말아야지. 도대체 신희가 네한테 어? 그냥 불편해. 할 말은 다하니. 아, 이번 회 유행어. 맞아요. 그냥 불편해. 야, 니... 이제 좀 돌아앉아라. 아, 여기 편하다, 여기. 내가 좀 보고 얘기 좀 하자. 이거 할까? 3초 만 눈빛이 와, 눈빛이 와. 됐나? 어? 이제는 볼 수 있다. 만 원 줄게. 이제는 누나랑 2만 원을 볼 수 있다. 무슨 만 원이야? 만 원이면은. 어디 봤노? 만 원이면은. 아, 내려가. 쳐다보고 밑으로 내려가. 5만 원이다. 마음의 준비가 됐나? 5만 원. 술 한 잔 더 모아라, 안 되면. 5만 원 떠내봐. 니? 돌리면 안 둔데이? 안 되겠다. 내가 옆에 가야 돼. 아가, 나 안 할래. 내가 옆에 가야 돼. 아가, 나 안 할래. 아가, 나 안 할래. 아, 체할 것 같아. 자, 자. 봐라, 이제. 자, 일단 돌아앉아야 될 거야, 이거. 야, 이게 남매라는 거. 엄마, 일단 5만 원 보여줘라. 일단 보여줘라. 봐라, 보고 정신 챙기고. 정신 챙기고. 한참. 자, 5만 원, 5만 원 날아간데이. 아니, 이중이가 몇 개고. 막 대신 이거. 무슨 또 바꿔야지. 야, 3초 지나고 우리 이제 친해지길 바란다. 처음부터 친해져라. 처음부터 친해져라. 친해지길 바래. 아니. 누나다, 누나. 누나. 자, 준비했나? 아, 너 못 볼 것 같은데. 무거운 5만 원. 돈 한 번 봐라. 그래. 돈 한 번 보고. 아, 너 못 봐라.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하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3초 됐다. 3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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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먼저 지내. 아유, 아유, 아유. 이게 어색하다. 5분을 끌기 쉽다.